속삭임이 스며드는 바 시나브로입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토킹을 섞어서 영상을 찍어볼거에요. 좋아하는 탭핑소리도 여러가지 들려드릴거구요.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하지만 영상 찍다보면 제가 너무 집중하나머지 토킹하는걸 까먹을때가 있어요. 최대한 토킹을 많이 하는걸로 해볼테니까 이 영상의 주된 목적은 토킹이라는거 기억하시고 볼륨을 토킹하는 소리에 맞춰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꽃잠자요. 먼저 이렇게 파란색과 파란색이 청소 브러쉬 청소 브러쉬 이케아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예전에 구매했던건데 여기 브러쉬 끝이 굉장히 거칠구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래칭하는 소리도 상당히 좋구요. 플라스틱 제품이니까 탭핑할때도 플라스틱 제품이니까 플라스틱 제품이니까 탭핑할때도 플라스틱 제품이니까 청소를 할 때 사용해본적은 없구요. 예전에 한번 토토킹 영상을 만들때 사용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속삭임을 많이 섞은 영상들이 많아지면서 예전 토토킹할때만 들었던 자극적인 스크래칭이라던가 마이크를 자극하는 괴롭히는 소리들을 많이 안찍게 됐었는데 조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예전에 토토킹 영상을 만들땐 들려드렸던 소리들도 들려드렸던 소리들도 영상에 담기 시작해볼거에요. 브러쉬 끝을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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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고 있는 소리입니다. 마치 스크래칭하는 소리처럼 들리죠? 이렇게 S자 모양으로 꿀꺽이 저어있는 브러쉬라서 그리껌도 좀 편이구요. 적당하게 넓은 면적이 있어서 탭핑할때도 소홀해요. 마이크 앞뒤를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탬핑을 하고 있습니다. 앞, 뒤, 앞에서, 다시 뒤에서, 오른쪽 마이크 주변에서, 핑클, 핑클, 왼쪽 마이크에서, 또 핑클, 핑클. 어때요? 소리가 마음에 드시나요? 두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빌려 드릴 것은, 샤워, 크림, 샤워틀, 한 있잖아요. 여기 들어있는 이, 샤워ní컨 절실에, 은색 연기를 탭핑하는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뭔가 소리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괜히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셔츠를 입은 것 같아요. 들려드리는 소리보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더 큰 것 같아서 약간은 후회가 안되네요. 이 소리도 그냥 트리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들어와 주세요. 향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겨울에는 화이트 머스크 향을 좋아해서 사용해보았는데요. 이 제품은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향인지 아직은 몰라요. 나중에 사용해보고 또 향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선호하는 향이라던가 제품이 있으신가요? 꼭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있으시면, 또는 향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일단 수정적인 판매 조각입니다. 여러분은 공유하니까 제가 손으로 진정한 판매 조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랩에서 가장 고소한 판매를 비주신 대리석으로 진정한 판매 작품을 사용합니다. 저는 공유하니까 제가 빅세우는 돈을 이용해서 현장으로 인정해 보자 논 주식을 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원장으로 인정한 판매도 방문해서 가 Seal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kg로 인정한 판매도 마치고, 이제 우선 도검에서 확인하시기를 통해서 공유하자라고 하죠. 눈을 감고 차분하게 차분한 생각, 편안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시면서 오늘도 꼭 꿀잠을 주무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트리거 소리로 넘어가 아까 인트로에서 살짝 들려드렸던 소리 손소리를 내어보도록 하죠. 손소리를 내어보도록 하죠. 손소리를 내어보도록 하죠. 손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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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하듯이 듣고있어요. 어떤 영상들은 자려고 들었을때 자극적이었던 부분들도 있었던거 같고 어떤 영상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들을 수 있게 영상을 만들어볼거에요. 그래도 토킹이 더 많아질수도 있고 토킹영상이 조금 지루하다 아니면 취향이 맞지않다 하시는분들은 토토킹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꼭 시청해주시구요. 여러방면으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드릴거니까 앞으로 불면증 없이 꽂아 주무실수 있을거에요. 하지만 구독해주세요. 좋은 영상 알겠습니다. 그래도 Weather 들려드리미 이제부터는 처음에 들려드렸던 소리들보다 조용하면서도 차분한 소리가 들릴거에요. 가운 소리처럼요. 쌍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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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뚝. 최저분이 보이는 머리들을 쌍뚝, 쌍뚝 잘라드리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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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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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가위 소리에서 싹둑싹둑 하는 소리도 좋지만 끝에 들리는 눈 딱 부딪힐 때 나는 소리였잖아요 그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구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가위로 싹둑싹둑 하는 소리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약간 이런식으로 걸리는 느낌의 소리랑 루타카 소리가 나는 소리들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1번어로 적혀있네요. 가위에 씻을까? 라고 적혀있는 걸로 보아서 조용하게 잘린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씻을까?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거나 이 조그만 쿠션 쿠션이에요. 이게 원래는 시계 안에 그 시계를 이렇게 감싸고 이런 식으로 감싸고 있던 쿠션인데요. 이 쿠션이 되게 태빙할 때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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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이 양옆에 있는 마이크보다 이쪽 중앙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있거든요 이게 양쪽 귀에서 들리는 느낌이 아니고 그리고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TV나 음악을 들을 때 세팅되어 있는 스테레오 모드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속삭인다는 느낌보다는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느낌을 줘서 편안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옆에서 속삭이는 듯하게 얘기할 때도 굉장히 간질간질하죠 이렇게 한쪽 귀에서 간질간질하게 얘기하는 거랑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속삭이는 소리랑 옷 넘기도 잠이 잘 오는 것 같은가요? 또 이렇게 가까이 할 때는 양쪽이 사들린 것 같아요 어떤가요? 어떤가요? 이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많은 피드백을 주시면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엄청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오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사물소리와 함께 도끼기 파는 영상 어떠셨나요? 평소와는 달라서 새로우셨나요? 아니면 평소와는 조금 달라서 당황스러웠나요? 많은 분들이 보이는 채널이다보니까 어떻게 모를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모든 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만족을 드리고 싶은 마음 아시죠? 지금 이런 영상 하나하나가 나중에 도끼기 파는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연습도 할 겸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속삭임을 당장 들려드릴 겸 만들어봤어요 잘 들여주셨으면 너무나 예쁠 것 같고 오늘도 여러분들 꼭 꿀잠 주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오늘도 잘 자요 잘 자요 여러분 잘 자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